1. 환란에 남은 자들은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는 순교자 이름이 기록된 교회가 있다. 보가모 교회의 주님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다. 8.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데라. 9.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10. 호가모 도시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 사단의 권자가 있던 장소였다. 10.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살아있는 통치자를 경배하는 신전을 건축하도록 허가를 받은 곳이 보가모였다. 10. 29년 아우구스투스는 보가모의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와 로마 여신을 위한 신전을 세우도록 허락했다. 11. 이곳에 있었던 페르가모의 재단은 독일 베를린으로 공수되어 박물관에 전시되었고 독일의 텔리즈먼이 되었다. 11. 학자들은 이 페르가모의 재단을 두고 보가모 교회에 언급한 사단의 권자라고 주장해왔다. 12. 안디바는 황제에게 향을 피우고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라는 압력을 받았지만 굴복하지 않았다. 12. 안디바라는 이름은 보가모의 3세기 비문에 새겨져 있고 테르툴리아누스가 이 인물을 언급했다. 13. 후대 성인전 작가들이 기록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도미티아누스 통치 시기에 노세그르가 안에서 천천히 구워지다 죽었다고 한다. 14. 안디바의 이름이 안티파네스의 축약형이라서 모두를 대적하는 뜻으로 잘못 이해되어 왔다. 15. 필자는 일곱 인의 시대를 교회시대로 분류하고 있다. 16. 일부 주석가들은 다섯째인의 순교자들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16. 다섯째인을 7년 환란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해석한다. 16. 그러나 다섯째인의 순교자들은 안디바처럼 교회시대에 순교한 영혼들이다. 17.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 17. 다섯째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어. 18. 이 말씀의 의미는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 즉 증거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인데 짐승의 표로 인한 순교가 아니다. 19. 만약 순교자들이 짐승의 통치기간에 죽임을 당했다면 짐승의 표를 거절한 이유를 밝혔을 것이다. 20. 그들은 교회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신자들이다. 21. 실제로 짐승의 표를 거절하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이유를 소개하고 있다. 22.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내 노래를 부른다. 23. 두 번째 증거가 있다. 24. 또 첫째 부활에는 순교자들을 두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교회시대 순교자와 짐승시대의 순교자들이다. 25.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26.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로르타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27. 첫째 부활은 선별적으로 순교자들만 부활하며 천년 먼저 부활한다. 28. 첫째 부활의 영광은 신부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변형된 영광에 버금간다. 29. 이렇듯 요한계시록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되었다. 29. 이랑의 순교자들은 병행구로 다섯째인의 순교자들과 교회시대의 순교자들이다. 30. 그러므로 일곱인 시대는 교회시대를 상징하고 있다. 31.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엄청난 영광이다. 그들은 순교자들이다. 31. 칠년 환란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1.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야 하고 이 짐승에게 소속되었다는 표를 받지 않아야 한다. 32. 그것은 순교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33. 깨어 준비해 소홀했던 일부 신자들은 휴고를 놓치지만 7년 환란에서 순교의 영광을 누리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34. 그러나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35. 많은 신자들이 순교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막상 남겨지고 살벌한 짐승의 시대에 칼을 목에 갖다 대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36. 너무나 확고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순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37. 마음이 확고하지 않고 두려움도 가득하여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37. 백신 접종에서도 느꼈을 것이다. 38.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상황을 알아본다. 39. 어떤 사람은 50% 정도 경고하면 상황을 깨닫는다. 39. 어떤 사람은 70, 80% 지나서 윤곽이 드러나도 깨닫지 못한다. 39. 짐승의 표도 같은 상황이 될 것인데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설득되거나 휩쓸려 간다. 40. 지금도 기만에 굴복되는데 그때는 어떠할지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40. 7년 환란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41. 남은 사람들은 당신을 전복시키려는 미혹의 랠러티브와 압력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41.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기만에 굴복당할 것입니다. 42. 이왕 이렇게 남았으니 후회도 소용없고 한 번의 기회가 남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42. 두려워하는 대신에 강하고 용맹해야 합니다. 42.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입니다. 42. 순교의 영광을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43. 아멘